항상 그 출마 후보군의 이름을 올리고 계신 우리 부상희 변호사 그리고 김도현 이사장께서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항상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되곤 하는 분이라서 올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안 오죠. 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전혀. 왜 이렇게 단어예요? 100%예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은 호문이 다른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량급 정치인을 꼬아서 여기서 이제 당선을 시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엄발의 오중르기처럼 스스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갉아먹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동연 민해총 이사장 그리고 부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의 주제는 재밌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총선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분과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 출마 후보군의 이름을 올리고 계신 우리 부상희 변호사 그리고 김도현 이사장께서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항상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되곤 하는 분이라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남들도 뭐 들으면 오해합니다. 일단 두 분 간결하게 이번에 총선 출마하십니까? 부터 한마디씩 여쭙고 들어가도록 하죠. 변호사님. 저는 뭐 출마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끊어버리시네요. 그래도 뭐 기자분들이 이번 여론조사에 이름 올려도 되냐고 여론조사에 이름 올리는 거는 언론사에서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제 그러면 출마하신 거냐고. 아직 출마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 유보적이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저 유보적이라고 안 했는데요.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게 정치부 기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여지를 남겨두시면 안 되니까. 마지막 건널 수 있는 다리를 태워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저희는 이제 뭐 이게 이 방송을 오래하면서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질문들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김동현 이사장님. 네. 이번에도 또 술자리에서 출마 권유 받으셨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냥 농담사 많은 얘기고요. 정치할 생각이 없고 그냥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는 게 제 직업이니까. 그러고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이제 내년이에요. 4월 10일 총선이 실시가 되는데 22대 국회의원 선거죠. 그런데 총선회식에는 한 1년 전부터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기 시작하고 특히나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출마 후보군들이 이제 거의 다 정해질 거고 굉장히 많이들 움직이실 것 같아서 이번 총선에서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죠. 총선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지금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번에 이슈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생각부터 좀 여쭤볼까요. 이번에는 이사장님. 우리는 정권 심판이냐. 정권 심판. 그러니까 이제. 중간평가. 중간평가의 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제 지금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정치 세력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힘을 좀 모아달라고 얘기할 거고요.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 하는 걸 보니 행정관들 했더니 20명 30명 출마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는 거 보니까 당이 중심이 아니라 용산의 대통령실 중심에 대해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보관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정권 심판이 되는 거죠. 일종의 중간평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1번일 것 같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 임기 중 치러지는 총선은 다 중간평가고요. 그리고 임기 중에 치러지는 지방자치 선거도 역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정당의 당수를 맞지 않게 된 이후 선거는 당에서 치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선거에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 집권당과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이를 모양이냐. 또 반대로 힘을 몰아줘야 된다. 이 두 가지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선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선거법상 또 우리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 의무 이 부분이 법적인 범위를 넘지 않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당파성에 의해서 정책이 심하게 좌우되는 그러한 우리가 좀 부정적인 효과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는 저는 오히려 책임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그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을 수 있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얼마나 성과를 내왔느냐 이 부분도 이번 선거에서 주요한 이슈로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일단 그 중간 평가라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지난 정부를 비정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 그다음에 지금의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총선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의 정상화는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갈 때도 들었던 것 같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도 또 들었던 것 같고 계속 이제 서로가 공수를 받고 감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표현했던 단어 중에 당파성이라는 부분이 그게 반영이 되면서 정권을 잡고 그 뒤에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당파성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게 생산적인 논쟁으로 가야 된다. 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라 흠집내기신 논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 왔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 중반 이후에 내년에 중간평가를 받는다고 하고요. 중간평가 이후에는 생산적인 논의로 이 문제를 완전히 돌려주길 바랍니다. 전환시켜주기를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건 그렇고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까 대통령실이 총선에 개입하는 게 나쁜 것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판단이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어야 되죠. 그런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총선 때 그런 발언을 했다가 결국 탄핵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런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는 과거 이제 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의 개입이 총선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총선은 당이 치러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떤 정치적 맥락이 우리 정치사의 정치적 맥락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아주 강하게 드라이를 걸고 있고 총선 군면을 대통령이 주도하는 군면을 만드는 건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일단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 쪽으로 이야기 가져와 볼까요? 그럼 제주 지역 이게 사실 전국적인 이슈도 있지만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또 뽑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의 이슈도 있는 건데 그럼 제주 지역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주요 쟁점이 뭐가 될 것인지 이것도 그냥 전국적인 이슈로 거의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지역만의 또 다른 또 이슈들이 좀 생길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슈도 물론 있겠죠. 있겠고 또 하나는 제주 공항 문제 같은 그리고 제주 지역의 환경문제들도 상당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주 관련된 공약들을 여러 가지 한 게 있어요. 관광청설 뭐 있으니 추진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실에 했던 제주 관련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간 평가네요.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은요. 제주도의 주요 이슈가 될 만한 것들? 네. 지금 거의 막나를 하셨어요. 우리 제주에 계신 분들 중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 김동윤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슈들이 다 이슈가 될 거라고 대부분 동감하실 겁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하나를 좀 덧붙인다면 제가 생각하는 제주 지역의 이슈로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승을 해왔는데. 20년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변화 그러니까 한 석이라도 저희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러한 변화의 조짐이 보일 것이냐. 이게 아마 제주 지역에서는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이슈를 제기할 때는 정부 여당의 의석 한 석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제 명분을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명분이 사실 안 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하겠느냐. 어떻게 가능성 좀 높여 보십니까?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세 석 중에 한 석 지역은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근접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한 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내세울 것이냐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겠죠. 거기서 임무가 중요해진다는 말씀이시구나. 할 말이 쓰셨던 거 아니에요? 희망사항인데 정당 지지율은 없다고 해서 누가 되겠냐. 아까 말했지만 총선이 임물 싸움이잖아요. 임물과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희망사항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구도를 보면 쉽지만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하셨으니까요. 임물 얘기하셨으니까 이 얘기부터 그럼 먼저 할게요. 국민의힘에서 임무를 요청했습니다. 중앙당에.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얘기를 한 건데. 원희룡 장관. 의지역보에 부상의 변호사가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자꾸 어디 가서 꼬서 오려고 그런 거잖아요. 꼬옵니까? 아니.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꼬오는 대상입니까? 여기가 또 출신이기도 하니까. 아니. 어쨌거나 중량급 있는 인사를 와달라고 하고. 제가 허용진 도당위원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러니까 을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예를 든 것이지. 지금 당협위원장도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을이 아니더라도 제주도 어디든지 원 장관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올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안 오죠.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 그렇게 단호해요? 100%예요? 아니요. 정치에는 100%가 없지만 상당히 높다. 안 올 가능성이.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은 꿈이 다른데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도지사 할 때도 제주 지역보다 중앙정치 원지사의 워딩을 빌리자면 더 큰 꿈을 꾸게 해서 갔기 때문에 다시 리턴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리턴했을 경우에 자기가 얻는 정치적 이익이 없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받을 데미지는 굉장히 크거든요. 떨어져서 입는 데미지도 있겠지만 되어서 얻는 이익도 별로 없습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리고 제주 입장에서도 중량급 정치인이 여기 와서 의석을 한 석 마련했다. 그게 과연 정말 제주에 도움이 될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이 워낙 오랜 시간 의석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여기서 한 석이라도 배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중량급 정치인을 꼬아와서 여기서 당선을 시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엄발의 오줌 누기처럼 스스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갉아먹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듯이 인고의 시간이 있고 난 다음 탄생한 창조물이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량급 정치인이 제주에 와서 당선이 만약에 됐다면 그분의 관심은 제주보다는 중앙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이제 안 내려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려오실 분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원장관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 그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구시기도 하지만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반발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기가 꺾였다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중앙을 향해서 요구를 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 제주도당 입장에서는 절박한 거예요. 한 석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사전사패인가요? 하여튼 싸울 때마다 번번이 지니까 이번에는 좀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고육지책으로 나온 이 얘기가 왜 이 얘기겠느냐. 사실은 총선이라는 것을 지역별로 준비를 할 때 그 지역의 중요한 여론들이 어떤 데 쏠려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2공항의 이슈가 제주시 을지역 같은 경우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정부와 여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에서 해결책을 찾기가 훨씬 더 많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국민들에게 신뢰가 가는 그러한 정책적 제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총선에 다가와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 물리적 시간 자체가 필요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중앙당과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제가 국민의힘의 이론이지만 중앙당이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건 제주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이슈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국민들에게 정부 여당으로서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자신감 있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내년 총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함의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아니 이 건 때문에 저희가 저희 제주시역의 언론사들 기자들이 서울에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의 기자들이 이거 혹시 본인이랑 얘기는 좀 된 거야 라면서 이쪽의 얘기를.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말한 거죠. 그냥 던져본 거죠. 던져본 거죠.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총선에 뛰어들려고 하는 정치인들 지금 얼굴 알리기 새 알리기 이 부분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 쪽으로 얘기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더민주 제주혁신회의가 출범했거든요. 이름만 보면 모든 걸 다 총망라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원 내가 아닌 원 외의의 인사들. 문대림 부승찬 박원철 이런 분들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범이 됐던데 이거 다 총선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 여쭤봤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현역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약간 분란의 소지도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분란이라고 하는 건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견해들이 나와서 서로 당내에서 경쟁도 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게 건강한 당내 문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가는 문대림 무승찬 박원철 이런 분들은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구도 할 만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잡히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의 관건은 뭐냐면 그동안 계속 이겼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해질 텐데 지난 총선에도 복귀해 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소위 말하면 마타도우라든지 음여성이라든지 이런 식의 흙탕물이라고 또는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쟁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논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중도 표심들이 어디로 가느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당내 경선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관리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호사님도 더민주재주혁신회의 출범하는 거 보면서 아마 드셨던 생각이 있을 텐데 인물의 면면이라든가 목적 그다음에 이분들이 친이재명계라고 다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숨기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친이재명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친이재명계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분들이 살아온 궤적이 친이재명계가 아닌 것으로 저는 봐요. 누구요? 누구? 지금 얘기 나오시는 분들 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친 문재인계였죠. 그리고 친 문재인계는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도 다 친 문재인계고 그렇다면 친이재명계라는 것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숨기지 않는 것이 이게 아까 우리 김동연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다양성을 추구하는 측면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표를 갉아먹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은 다릅니다만 제주 지역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런 개파적인 성격보단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그래서 혁신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혁신과 관련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도 야 저건 우리도 좀 따라해볼 만한데? 라는 그러한 혁신적인 안들을 많이 좀 공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은 민주당의 집안싸움이 우리한테 어떻게 위례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선거니까. 선거에서는 표싸움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에 고기철 전 경찰 제주경찰청장을 하셨죠. 국민의힘이 입당을 했네요. 네. 엊그제 했었죠. 그런데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당에서 입당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주도에 내려가서 바로 또 했던 걸 보니 이분은 좀 얘기가 많이 돼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입바닥을 닫았고 서귀포 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이름을 알리는 데 노력해왔고요. 언제 입당하냐고 사실은 도당 관계자와 조금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위 말하면 입당하는 순간은 꽃길을 깔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중앙당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의 정치적 역량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한 메시지를 지어서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서포트한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서귀포 지역의 다른 경쟁자들은 좀 뭐 그거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죠. 그렇죠. 가끔 이런 얘기하면 저희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치열하고 좀 잔인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 장동훈 전 의원 복당합니까? 요즘에 현수막을 하도 많이 봐서 제가 딱 한 마디만 드릴게요. 이분이 복당하든 안 하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전 의원이라고 하는 걸 자기네들 때 세우고 있는데 이분의 지금 현직이 뭐냐 하면 현직 언론사 대표예요. 소유주 아닙니까? 소유주? 소유주고 대표고 제가 아까 금방 인터넷을 봤는데 대표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직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고 대표로 하고 있는 이런 분이 이렇게 총선에 나간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언론인 최소한의 언론인의 어떤 윤리적 직업 윤리로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제주도민들의 정치적 수준을 정말 낮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으면 언론사 소유나 대표... 내려놓고 그렇게 떳떳하게 나가시지 왜 그렇게 언론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 명을 저격하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김동연 이사장의 의견은 저희 mbc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럼 두 분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가장 격전지가 될 만한 지역 하나씩만 꼽아주시겠습니까? 저는 갑. 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의 변수가 하나 있어요. 서귀포 지역도 유심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두 곳은 지금보다 민주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은 어디가 좀 격전지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격전지는 세 군데가 다 격전지인데 지금 현재 객관적인 판세를 보면 다 열세죠.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연합전선을 펼치지 않으면 어느 한석도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연합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주도 전체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의 이슈, 전체의 이슈를 가지고 지역별 이슈는 총선 과정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 총선이 있기 전에 전에는 전체의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효적인 대안들을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본인의 캐릭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캐릭터를 잘 드러낼 것이냐. 약간 총선은 인물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물 싸움은 인지도가 있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의 준비가 도당과 중앙당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좀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지 못한 얘기가 이제 도내 소수정당 관련된 얘기였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들이 그럼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그다음에 좀 돌풍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사전망대 2부는요. 두 분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총선 이야기 해봤습니다. 앞으로 총선 관련된 얘기 참 할 일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두 분의 해안들 앞으로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